하이!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분의 영상 준비했는데 혼스트러프 3D님이랑 그리고 보이즈님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? 근데 못 보던 옷이 보인다고요? 짜자자자 저의 첫 굿즈입니다 짜잔! 휴지 곡장 티셔츠가 나왔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샌박전드의 캐릭터로 나왔었잖아요 휴지 곡장으로 그 캐릭터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제 캐릭터가 띵 하는 모습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샌박전드 케이스 개인적으로 또 맘에 드는 겁니다 휴지 그립톡이거든요 떡 메모지랑 샌박전드 짜잔! 이게 휴지 곡장 캐릭터 능력이 하면 이제 투명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분량도 투명이라 조금 민망하긴 해요 사실 굿즈가 나온 게 자 그렇다면 꼴집 절차 절반합니다 뽀뽀 오랜만에 볼 영상이에요 어몽어스 슬기로운 인포 생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 아빠 자 자 자 아빠 아빠 바로 한번 가보자 준비 됐어 나는 내가 먼저 갈 거야 딴따딴 딴따따따 열심해 작업을 하고 있는 뭐야 뭐 거든지 마 나 인포야 인포 아 아 깜짝 놀랐잖아 자 하이파이브 칼 해주고 에이션 스타트 해봅시다 자 이따 보자고 최고 아들아 아들아 한번 움직여보자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오예 오늘은 누구를 썰어버릴까 너무 헤맑은거 아냐 어 아파 아는 누가 있어요 자 자 조용히 조용히 오오 목표는 빨강 아들아 너가 먼저 가서 작업을 좀 치렴 졸나ATHAN 윽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헛 ze 아빠 저쪽에 있는데 아 잘 안보여요 억울한척하면서 뒤에는 노랑 인포 아빠 인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착착 영기 어땠어 내 연기 와우 완벽했어 outdated 자 다음 내 목표를 찾아볼게 뭐야 파랑이 놀라지마 왜그래 나는 먼저 갈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 자식 어디갈라고 그러나 인포 아닌데 우리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보라색 인포 유도 완벽했어 자 들어가 쑥 야 시체 두개나 발견됐어요 빵 저는 전기실에서 미션하고 있었어요 각자 지금 알리바이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창고에 있었어 어 어 나 저기 원자로 있었어 위치를 좀 추리하려는 모양인거 같은데 의심하면서 시켜봅시다 우리 오케이요 확인요 딴딴딴 자 이따 봐요 친구들 아직까지는 조금 뭐 단서나 이런게 안보여가지고 노랑이가 의심을 받지는 아는 상황이예요 자 아들아 가자 어 유트가 약간 의심하고 있었나보네요 저를 아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어딨니 아들아 어딨니 위험해 자 다음은 목표 핑크 아 노랑이 안녕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어 오 깜짝이야 이거 공포게임이냐 아 둘이 붕붕가 보구나 여기는 좀 아니야 아 아 알겠다고 이 자식아 어 그때 뭔데 시체가 발견됐어요 보라가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나보네요 헤헤 자 보라 걸렸는데 어마어마야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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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아빠 괜찮을거야 우리는 완벽하다고 자아 일단은 연두까진 썰었는데 증거가 발견이 안됐어요 분홍 민트 가죠 아 좀 굉장히 좀 부상해질 상황인거 같은데 끝까지 의심을 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가자 어? 어 아빠 나 나이프 잃어버렸어 어떡해요 어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할테니까 너는 어그로만 끌러요 어?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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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고쳐 빨리 휴 아 노랑이 안녕 야 부라야 지금 타이밍 아닌데 안 돼 여보 희망 소집하지마 삐삐삐 얌 어허 어떡해 우리 분홍이 분홍아 힝 뭐응 너가 죽였잖아 노랑 뭐 더러운 살인바야 진정하고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아예 돈 치워 너무 noted 나 안 했다고 어이! 넌 노랑이가 죽이는 장면 봤냐고! 근데 보진 않았는데 시체랑 같이 있었어! 확신하다고! 하지만 증거 없이는 보낼 수 없어 우리 아빠는 아무도 안 죽였어요 안녕! 일단은 노랑이를 찍었는데 다른 애들은 스킵했고 어! 2명! 어이! 어! 왜 스킵을 해! 아니 이거 진정해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어머머머 안돼! 눈 돌아가는데요? 야! 쟤 잡아! 킬방당 네가 인포라는 거 밝혀 안 그러면은 네 아들 목숨은 없어 제발 제발 진정해 진정해 아 잠깐만 야 쟤 뭐하냐 지금 급해가지고 총 든 거 실화야 대놓고 인포라고 말해버렸네 자기가 으악 어! 야야 씩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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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깡아arth 쟤가 죽을거야 안돼 베이비 노랑까지 딸려가겠어 괜찮아 내가 내릴게 아들 꺼내고 자 완벽한 인포생활이었어 아하 뭐라야 아하 잠깐만 아니 근데 쟤 핑크베이비는 제가 인포인지 모르잖아 자 다음은 고유즈님의 영상이에요 샌드가 갑자기 스키드와 펌으로 변해버리더니 마이크가 됐거든요 그 마이크에서 갑자기 또 남친 등장 두둥 빵 자 남친의 갑작스러운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 기눗방울을 뚫고 인포였던 민트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사기 빽 빽 뿡 우와 원거리 공격 뭐야 거기에 양인어른거에 콜라버 어택까지 삐삐 빽 빽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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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듬감.. 오호호호호 거기에 장모님까지! 이야.. 멘트임보 리듬감이 어마어마한데요? 저 근데 저 위에 쪼꼬미 크루원들 구경하는 거 왜 이렇게 커였냐? 야 이정도면 민트 인포는 이제 우리 편 아니냐? 저번 시간만 해도 완전 그냥 다른 크루원을 다 잡아먹는 악장이었는데 말이죠 뭐야 얘 리듬감 랩신이 나타났다 민트 더 랩갓 갓! 이겼나? 완벽한 랩이었어 이정도면 꺼내줘도 되겠구만 어? 잘가라 남친 팡!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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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!